힘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극한과 좌극한 그다음에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극한은 A에서 오른쪽 A plus 좌극한은 A minus A보다 작은 쪽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극한 값도 L이고 좌극한값도 L이었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A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한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려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우극한은 우극한은 2입니다. 좌극한은 어떻습니까? 1입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자 따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어때요? 분수함수. 절단됐잖아. 그다음에 절대값기로 포함한 함수. 그렇죠? 이것도 이게 절단된. 그래프가 따로따로 그려지잖아. 그때는 따로 봐야 돼. 그런데 가우스함수. 가우스함수도 절단될 수 있잖아요. 이런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도 절단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우극한 자극한을 따로 따져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가우스함수는 저 X보다 크지 않은. 가우스 안에 있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X가 N 이상 N 플러스 1이면 가우스 X는 뭐다? N이다. 가우스. 이때 가우스 X는 뭐다? N이다. 이건 정수야. 그럼 N 플러스면 N이 될 것이고 X가 N보다 작은 자극한이면 N 마스 1이다. 이거 볼 수 있겠죠? 가우스함수를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그려봤더니 이거고 우리가 0 이렇게 계단식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진다. 가우스함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진다. 여기가 1, 여기가 2. 점점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오케이. 그랬을 때 가우스. 만약에 X가 1의 우극한은 이게 됐지만 1의 좌극한은 0이 되는 거. 우극한과 당연히 다른 겁니다. 따로 구해보셔야 됩니다.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에서. 정수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